오늘은 미국의 배우 앤 헬서웨이의 대표작 5편을 준비했습니다. 세계적인 미녀로도 손꼽히는 배우죠. 가십과 파파라치, 수많은 안티들로 대변되던 그녀지만 이제는 여론이 뒤집혀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5위, 원데이입니다. 베를린 국제영화제 은곰상을 수상한 덴마크의 감독 론 쉐르픽의 2011년작입니다. 공식 정보에는 로맨스 드라마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은 판타지가 가미된 로맨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공동주연의 짐 스케더스가 함께했습니다. 간략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엠마와 덱스터는 처음 만납니다. 하지만 덱스터가 몰랐을 뿐 엠마는 이전부터 호감을 갖고 그를 지켜봐왔죠. 바람둥이인 덱스터는 엠마에게 수작을 걸고 그렇게 두 사람은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게 서툰 엠마 덕분에 아무 일 없이 잠든 두 사람 그렇게 지난 키스를 마지막으로 친구로 지내기를 약속하죠. 그 이후 두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매년 7월 15일마다 우연한 만남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영화는 담고 있습니다. 원데이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로맨스 명작입니다. 다소 시점이 어수선하긴 하나 훌륭한 캐스팅과 연기, 인물의 감정을 그대로 대변하는 음악은 몰입을 극대화하죠. IMDb 7.0은 꽤 납득이 되는 점수입니다. 가슴 시린 사랑이야기를 찾고 계시다면 원데이는 훌륭한 선택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4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입니다. 미국의 감독 데이비드 프랭클의 2006년작입니다. 로렌 와인스버거가 지필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영화화한 작품이죠. 앤 해소에 있는 주인공 앤드리아를 연기했습니다. 간략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앤드리아는 최고의 패션 매거진인 런웨이에 기적처럼 입사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명품 브랜드의 이름조차 모를 정도로 패션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럼에도 앤드리아는 경력을 쌓기 위해 딱 1년만 버텨보겠다는 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편집장인 미란다를 만나게 되면서 그녀의 계획은 꼬이기 시작하죠. 미란다는 명성만큼이나 지독한 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낮 없이 불러대는 것은 물론 미란다의 숨기고 싶은 사생활까지 앤드리아가 목격하게 되자 그녀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죠. 영화는 악마 같은 상사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회초년생 앤드리아의 생존기를 보셔도 무방합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미란다를 연기한 메딜 스트립은 골든글로브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앤 해소웨이는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이 영화를 통해 세계적인 배우로 발돋움하죠. 국내에서도 흥행에 성공했고 특히 여성 관객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화려한 패션과 감각적인 연출 커리어 우먼들의 치열한 모습 등은 10여 년이 흐른 지금도 회자될 정도의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IMDb 6.9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영화의 장점은 평점에 영향을 주는 부분과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참고하시면 될 듯하네요. 볼거리가 많은 영화입니다. 재밌어요. 3위 비커밍 제인입니다. 로맨틱 코미디의 거장 줄리언 제롤드의 2007년작입니다. 영화는 오만과 편견 등을 쓴 영국의 대문호 제인 오스틴의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앤 해소웨이는 극중 제인 오스틴 역을 맡았고 파트너는 제임스 맥어보이가 함께합니다. 간략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는 제인은 혼기가 꽉 찬 아가씨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자에겐 관심이 없었고 오직 글을 쓰며 살아갔죠. 그러던 어느 날 런던 남자 톰 르프로이가 그녀가 사는 마을로 내려오게 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은 시작됩니다. IMDb 평점은 7.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을을 닮은 영상에 빠지고 싶거나 가슴 시리게 슬프지만 그래서 더 멋진 아름다움을 찾고 있다면 혹은 자신이 이미 오만과 편견의 팬이라면 비커밍 제인은 완벽한 선택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2위 프랑스의 극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고전이자 19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대하 소설입니다. 장발장이란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죠. 이를 킹스 스피치를 연출해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한 시대극의 대가 톰 후퍼가 영화화했습니다. 처음으로 뮤지컬 영화를 소개해드리네요. 앤 해소웨이는 레미제라블에서 기구한 운명의 여인 팡틴을 연기했습니다. 간략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굶주리는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치던 장발장은 현장에서 체포돼 징역 5년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4번의 타로 끝에 총 19년을 수감한 뒤 다시 세상에 나오죠. 그런데 역시나 전과자의 낙인은 어묵했습니다. 세상을 저주하던 장발장은 다행히 한 주교의 도움을 받는데 그곳에서도 그는 주교의 은식기들을 훔쳐 도망치죠. 오래지 않아 붙잡힌 장발장은 다시 수감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주교는 은식기를 선물한 거라 사람들에게 말하며 그를 풀어주죠. 그 일을 계기로 장발장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끝없는 선행을 베풀고 사업까지 성공해 시장 자리에 오를 정도로 말이죠. 바로 그때 황틴을 만나게 됩니다. 장발장이 운영하는 공장의 성실한 일꾼인 황틴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그래서일까 그녀를 질투한 동료들에 위해 쫓겨나게 되고 결국 매춘에까지 몸을 담게 됩니다. 그녀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장발장은 그녀를 보살폈고 그에 감동한 황틴은 요절하기 전 장발장에게 딸 코제트를 맡기는 이야기를 영화는 담고 있습니다. 2시간 30분의 러닝타임 동안 장발장을 중심으로 1800년대의 프랑스를 온전히 담아냈다는 평을 받습니다. 배우들의 노래와 연기도 훌륭하고 시대의 표현도 부족함이 없죠. 레 미제라블은 85회 아카데미에서 분장상과 음향상을 수상했고 앤 해소웨이 역시 커리어 처음으로 여우조연상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조연임에도 불구하고 레 미제라블을 앤 해소웨이의 대표작으로 꼽은 이유죠. 그녀는 황틴을 연기하기 위해 11kg을 감량했고 삭발도 감행했습니다.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연기력 논란도 레 미제라블을 기점으로 사라졌죠. INDB 7.6을 기록하고 있는 명작입니다. 아무래도 평이 갈릴 수밖에 없는 7.4 뮤지컬이기 때문에 호불호는 분명히 있다는 걸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앤 해소웨이의 대표 영화 대망의 1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 인턴입니다. 로맨틱 코미디의 거장 낸시 마이어스 감독의 2015년작입니다. 앤 해소웨이는 극중 온라인 의류회사 CEO 줄스 오스틴을 연기했죠. 공동지연에 미국의 전설적인 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함께하는데 그는 줄스의 개인 인턴 역을 맡았습니다. 간략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인터넷 의류업체 About the Fit의 창업자인 줄스는 기업의 사회 공헌 차원에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시니어 인턴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한편 정년퇴직과 아내와의 사별로 무료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밴은 구인공고를 발견하자 곧장 움직이죠. 완벽한 인터뷰 영상으로 밴은 합격하지만 30살인 줄스는 70의 그가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밴은 특유의 친화력과 경험으로 동료들의 신임을 쌓아갔고 나아가 줄스와의 거리도 조금씩 좁혀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야근하며 함께 맥주를 마시게 된 두 사람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날 이후 줄스와 밴은 세대를 뛰어넘는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고 그를 통해 차츰 성장해가는 모습을 영화는 담고 있죠. 굳이 장르를 정의하자면 힐링 코미디가 되겠습니다. 폭소를 유발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시종일관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되는 매력이 있죠. 무엇보다 주연 배우 두 사람의 훈훈함이 보는 이들의 심장을 따뜻하게 하고 배경이 되는 브루클린의 정치는 덤이죠. 분명 인턴을 보는 시선에는 평이하다거나 깊이가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무겁진 않지만 잔잔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호수 같은 영화입니다. IMDb 7.1을 기록하고 있는 명작입니다. 낸시 마이어스의 작품들을 즐겨보는데 단연 인턴이 최고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럼 지금까지 너무나 사랑스러운 배우 앤 해설웨이의 대표작 다섯 편을 뽑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앤의 최고의 영화는 무엇인지 저도 궁금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2, 3, 4 1, 2, 3, 4 1, 2, 3,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